안녕하세요 연예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용식이 딸 이수민과 연애 중인 원혁과 낚시 여행을 갔다 온 가운데, 이용식이 원혁을 사위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식과 원혁은 낚시터에서 잡은 생선으로 매운탕을 끓여 먹었습니다. 매운탕과 고기를 야외에서 먹었는데요, 이 영상을 사랑방에서 본 이용식은 사위하고 낚시터에서 먹는 게 보통 기분이 아니더라고 말한 뒤, 사위가 아니구나, 딸애 남자친구라고 다시 정정했습니다. 이용식은 자신의 입으로 사위라고 본인이 말한 것을 인식하는 순간 입을 다물기도 했는데요, 방송에서 이용식은 후배 코미디언 박명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명수는 궁금한 게 있다, 사위될 사람 허락해준 거냐? 사람들 보기에 허락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용식은 결정적으로 허락은 안 했지,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지라면서 너도 원혁이 좀 챙겨주고, 노래하는 애니깐이라며 원혁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용식은 나도 모르게 그 얘기가 나왔다면서 원혁을 사위처럼 챙기는 모습을 보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용식은 사위가 생긴다는 점에 있어서는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사위와 하고 싶은 것이 뭐냐고 묻자, 나한테 사위가 생긴다는 것을 죽어도 생각 못해봤다고 답했습니다. 이용식이 원혁을 사위로 언제 인정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